1. 자신을 사랑하라 1. 자신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요. 진리요. 즉, 말씀입니다. 2. 진리를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긴다. 하나님이 발전하겠습니까? 나 자신이 발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좋아지겠습니까? 나의 능력이 좋아지겠습니까? 나 자신이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즉, 자신을 위한 길입니다. 자신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듯이, 즉,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를 사랑하라였습니다. 너의 몸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듯이, 형제의 몸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도록 하라, 보호하도록 하라, 지키도록 하라라는 뜻입니다. 형제를 보호하고 지킨다. 즉,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형제를 해야 한다. 형제를 괴롭힌다. 형제를 억울하게 만든다. 거짓으로 형제를 괴롭게 만든다. 형제의 마음만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에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를 괴롭히면, 하나가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둘, 셋, 고비되고 고비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통 속에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비진리를 귀하게 여기었습니다. 비진리를 중심합니다. 하늘의 사상과 정신을 이어받지 아니하고, 잘못된 사상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것입니다. 결국 자신에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서 결국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정 자신을 사랑한다면, 자신을 사랑하는 기술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라 했습니다. 예, 우리는 자신을 사랑합니다. 자신이 잘되고 싶고, 자신이 행복해지고 싶고, 자신이 하는 일이 다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나 자신을 지키고 싶습니다. 보호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는지,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하나님 알아가는 주관입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출발합니다. 저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셔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도록, 큰 사건, 사고가 피해갈 수 있도록, 지혜에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처를 잘해서 화를 받지 않길 원합니다. 자연의 지혜를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오 주여,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